안녕하세요 정예진 마리아입니다. 오늘 부를 노래는 겨울 소풍 내가 행복한 이유에 이어서 김동연 베드로 형제가 가사를 만들고 제가 곡을 붙였습니다.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진정한 평화, 그 평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이 노래를 바칩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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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불안할 만기듯 그리운 이들 있는 주님 집이라네 기쁨과 행복 가득한다고 그곳으로 오소서 너무 안심해 그리웠던 그 길과 널 사랑하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격려하면서 못난 우리들의 사랑의 이야기 헌없이 너르고 싶네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싶네 난 오늘은 기도하며 손뼉아 기다리네 난 오늘은 기도하며 손뼉아 기다리네 그 공산 희망의 나를 난 오늘은 손뼉아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 공산 희망의 나를 그 공산 희망의 나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그 공산 희망의 나를 기다리네 기다리네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아멘